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의 돈관리 근육을 키워드리는 재무 PT 김민혁 강사입니다 저는 8년간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했는데요 8년 동안 제가 사회초년생 분들의 재무상담을 거의 한 1000분 넘게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목돈을 모아야 할지 이런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액기스들만 쏙쏙 담아서요 시간을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무 PT 강의를 짧게 10분 동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교육 자 그러면 이 재무 교육, 금융 교육은 여러분들께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30년 동안 돈을 벌어서 30년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크게 이 돈 관리해야 할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백세시대죠 지금은 30년을 벌어서 30년이 아니고 60년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돈 관리 방법을 꼭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은퇴에 앞두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둔 시점에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돈 관리 능력,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후회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 출연생 분들도 앞으로는 30년 후, 40년 후 내가 정말 은퇴하게 됐을 때 돈 관리 능력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 관리 근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게 대부분 은퇴 준비의 5, 60%는 아직도 근로소득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은퇴하는 시점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이 기사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사회 출연생 분들이요 지금 현재 50대, 60대 분들보다 금융 이해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금융교육이라는 걸 접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르게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금융 정보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재무 PT라는 제목도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헬스장을 가자마자 나한테 맞지 않게 막 30kg, 50kg 열심히 들어봐요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재무 관리 능력을 지금부터 길러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재무 PT 프로그램은요 사회 출연생 분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진행이 되냐면요 단순하게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수성과한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 갔는지 이런 재무 계획을 세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돈 관리, 지출 관리 능력을 우리가 워크시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7월달, 8월달에는 돈을 어떻게 썼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은 뭐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초 체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그 근력은 뭐냐? 여러분들의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출 관리를 잘해도 투자를 잘못하거나 저축을 잘못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모은 돈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아놓은 돈들을 잘 불릴 수 있게끔 재무 근력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내가 이 모아놓은 돈들을 파킹할 수 있는 나만의 파킹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도록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재무 근력을 기초 체력부터 시작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강의가 바로 재무 PT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아끼고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재무 PT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무 체지방지수를 통해서 소비지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비지출 내역을 A와 B와 C로 구분을 할 겁니다 A는 뭐냐면 내가 고정적으로 쓰는 지출들을 내가 이 지출 내역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A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B는 뭐냐면 아 이건 정말 내가 생활하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지출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들은 B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C입니다 이 C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썼다 하는 그런 지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조리 다 C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무상담을 통해서 상담하신 분이 저한테 저렇게 엑셀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A와 B와 C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뭐가 가장 많죠? 택시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다음으로 지출이 많았던 게 바로 편의점에서 과자 삼았고 이런 지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가계부를 쓰시고 이렇게 A, B, C로 나누고 끝이 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야 할 거는 내가 이 C 지출 중에 뭐 내가 정말 이거는 줄여야겠다 하는 것들이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장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만 내가 뽑으셔가지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저 장표를 보시면 편의점으로 가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아꼈냐면 쿠팡에서 견과류 그걸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지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5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여러분들한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5만 원을 단순하게 내가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1년이면 60만 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저축을 해서 공짜로 이자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60만 원은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6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적금을 부어야지 1년 이자가 60이 나올까요? 네 바로 300만 원 정도를 1년짜리 적금을 가입을 해야지 6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5만 원은 내가 줄였네가 아니고 어? 1년에 300만 원짜리 적금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갖고 더 파이팅 하셔가지고 지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A와 B와 C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워크시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적어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강사님 저 이게 B인지 C인지쯤 애매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C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지출들을 내가 인지하는 것부터가 이 지출 관리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대 동안 이거 하나라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내가 100만 원 적금하는 효과 300만 원 적금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출 관리나 이런 목돈 마련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 PT 강의를 더 듣고 싶다면 에듀이너스 김민혁 강사를 꼭 찾아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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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